스피킹 테스트 스피킹 테스트입니다. 여기 당신이 원했던 드레스가 있습니다. 여기 무엇뭇이 있습니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죠? here is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당신이 원했던 you wanted.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Here's the dress you wanted. here's the dress you wa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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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킹 테스트입니다.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그것은 제가 부탁했던 것이 아닙니다. 부탁하다 영어로 제가 부탁했던 것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it's not what I aske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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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이킹 테스트입니다.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뭐가 잘못되었나요? 잘못된 영어로 뭐죠? WRONG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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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 wrong with it? What's wrong with it?